이곳은 전북 남원에 있는 서남대학교 부지입니다. 재단 비리로 2년 전 학교가 문을 닫은 뒤 그대로 방치돼 있는 모습인데요. 이쪽을 보시면 공사 중인 상태로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골조가 그대로 노출돼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쪽을 보시면 원래 대운동장이 있던 곳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이미 사람 키 높이까지 자란 모습입니다. 건물 입구엔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고 건물 곳곳 유리창은 깨져 있습니다. 건물 내부엔 수업에 쓰였던 각종 기자재와 문서들이 그대로 남아 일시년스러운 모습입니다. 학생들은 모두 인근 대학으로 뿔뿔이 편입됐고 교직원 임금은 200억 원 가까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대학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도 황폐화됐습니다. 인근 상가들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오가는 사람도 없어 마을 전체가 마치 유령도시처럼 변했습니다. 원룸 주인들은 생존을 위해 월세 10만 원대까지 낮췄지만 그마저도 찾는 사람이 없어 대부분 공실입니다. 떠나기들 몇 달 살다도 하고 그런 거죠. 못 찾는 적은 많지. 지금 사람들이 있어 없는데. 거의 다 떠났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없지. 서남대 의대의 남은 정원을 활용하기 위해 서울시립대가 인술 추진했지만 불발됐고 공공의과대학 설립 논의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대학 부지가 매물로 나왔지만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의 폐교들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낮은 접근성 탓에 뾰족한 재활용 방안이 없어 지역 경제도 함께 쇠락하고 있는 겁니다. 유찰이 여러 번 이루어지면서 감정가액의 한 50%까지 떨어져도 매각이 안 됩니다. 학생이 없어지니까 대출받아서 집을 지어놨는데 인대가 안 되니까 다 공실이 돼버리는 거죠. 학령 인구 감소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 같은 폐교대학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